히히 무색하듯 신성 왓처는 신성 쓰면 워스트 돌려받으니까 왓처는 성략이 없을 수 있어요 왓처는 신성 쓰면 윈하듯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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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을 거였나 싶네. 신성 모독이다. 지성 났으면 잡는 건데. 왓처가 즉발드로가 좀 구려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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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던 중 기수배를 당했습니다. 아 신성 신성 왜케 일을 안하냐 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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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요정은? 세이브 더 페리 세이브 더 페리 백예베는 마찰하니 세이브 더 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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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갈김만 떴어도 잘 떴다 간식은 못쓸거 같은데 간식은 없지? 간식은 없지? 간식은 없지? 흠 왜 얘는 맨날 킬각이지? 잡기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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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션 쓸데도 없는거 그냥 쓸걸 쭉 유 Buddh 리소 이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야. 과로시 예전에 면접본다고 응원해달라한 사람 기억남? 이제는 일일 일치킨 정도는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과로시 보면서 잔다고. 아이고 여덟 덮밥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축하드립니다. 해내셨군요. 나 감사합니다. 트직 스직이 돼버림. 아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되게 기도자리가 자란다. 놀때가 많아. 아휴 축하드려요. 아휴 축하드려요. 아휴 축하드려요. 아휴 축하드려요. 아휴 축하드려요. 어휴 축하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거나 좀 더 됐으면 좋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독을 쓰면 그냥 죽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강화할 게 휘갈김 남아있긴 한데... 아직 강화할 게 휘갈김 남아있긴 한데... 신성쇠... 빨리 돌아온다. 나 색은 가져가도 돼. 너 가져 줄게 지금 방어도가 안오르는게 문제는 또 계산을 안해봐도 킬 가길 것 같긴 한데 뭔가 저걸 쓰기 싫어 아씨 집에까지 쓰면 밸류로는 안달리겠네 근데 들어가 꼬일까봐 무섭다 코스트 물 꼭 나와야 돼 초커 빼고 다 먹는다 신성망치 흠 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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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션 휠과일기 어디가냐 꼬라이 같은 갠 많이 왔어요 충분히 잡을 땡인데 왜 심리적 거부감이 느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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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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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인 것 같아요. 요정과 함께 섬탑 밖에 나가기로 했는데 요정녀석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갔을까? 이건 요정의 몫이다. 하... 체력 쓰레기 됐네. 물에서 어차피 잘 거긴 한데... 참고로 저 기도는 판도라에서 나온 겁니다. 난 저딴 거 넣을 생각 없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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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신성모독이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그... 당사자랑... 얘기하는 그거냐? 얘기하는 그거냐? 아... 물음표 보면서 재거나 노려봐야겠다. 백파워는... 다 된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아... 와터 드론은 좀 넣으면 이렇게 핵 꽉 차는 것도 좀 별로긴 한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추월이란 갓카드가 있지만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여행 여행을 떠나요 아 뭐 이따구로 나와 아니 이건 사기야 사색은 지배랑 세트라서 뺄거면 같이 빼면 괜찮은데 하나만 빼기엔 너무 아쉽고 운명 가르기는 상점에서 다시 나오겠지 진짜 나왔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류는 쓰면 없어지니까 냅두고 맹공 냅두고 문화 냅두고 뺄거면 정권수양 뺄만하네 근데 공격카드보단 다른거 빼고 싶은데 신성모독 뺄까 모독 이제 쓸만큼 쓴거 같은데 창방심장에서는 거의 안쓸거라서 쓰면 내 존재가 소멸하지 상처 문제는 안쓸거로 따뜻하고 신성모독 상처 아, 분화 안되나? 됐다. 분화다. 102장 줄어서 훨씬 편하네. 아까보다 훨씬 낫다. 근데 그 줄어든 2장은 상강심장 가면 다시 나오네. 신성모독 그만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주. 상강심장 가면 다시 나오네. 그래, 계산. 먹었어, 일단. 지금이라도 먹고 천천히 잡자. 넌 살려주도록 하지. 살아라, 벌레같은 놈. 불살루치를 안했나? 불살루치를 안했나? 진짜 벌레다. 불살루치기 저 택 꼬였다. 불살루치기 부살루치기 진짜 터로 이것은 불살루치기 달팽이 달팽이 하나도 안 반갑고 제발 달팽이 뒤졌으면 달팽이 하나도 안 반갑고 달팽이 하나도 안 반갑고 어? 거짓 화색 가구 문닫다 네 안녕하세요 관절 좀 뻗어봐봐 와 가자 뼈와 살을 분리할 수 있는데 관절만 조금 부수겠다는데 금살은 오 쉿 비갈김 두개 다 맨 밑에 있었어 완벽하게 맨 밑에 가켄 나 아까였어 뭐 흘러 글루아가 글루아 망겜이긴 해요. 말살검 미안해요 영감 자신은 뽑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 뽑았습니다. 제 의지로 오늘도 관절이 있어? 달팽이도 달이는 있지만 관절이 있나? 어프리즘 3천원 닌프산 병각이 제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병각만큼 필요 없는 카드 아시는 분 제보 받습니다. 병각은 그래도 4평 쓰려면 들고 가는 게 낫겠다. 신성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권 빼야겠는데 정혼돈보다 파워 포션이 날랑가 뭘 빼고 뭘 들고 가지? 정혼돈보다 기임될 것 같아서 해야겠다. 아 어디갔어 저거 시갈김 어디갔어? 황금동전 개풀이네. 그래. 그래. 이게 시너지다. 이게 시너지다. 개 좋네 진짜. 이쁜 금강조 아닌가 금강조가 더 이쁜가 일기 금강조 천신이 제일 나을 것 같네 차례말 isn't it? 이상한 마요 뽑은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다 의자 받는다 좀만 다행이다 에이치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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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기도가 마지막에는 다했다 수월이 나왔으면 별 필요도 없는 카드이기는 했을텐데 안 나와 기도했고 맹꽁 맹꽁이 섬탑 심판? 심장 사형 땅땅땅 심장 당함 속도강 광속을 못했네 심판은 천하무서 우셨네 심판은 천하무서 우셨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